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관광객들에 둘러싸인 채로 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불법 유료 운송을 하고 있는 횟집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차를 하고 난 이후 무료 셔틀버스에 탑승하려는 관광객들에게 접근해 왕복 만원에서 2만원의 금액을 받고 많게는 10명까지의 손님을 선유도까지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또 선유도까지 무료 운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횟집이나 숙박업소에 이들을 내리게 하고 탑승객이 특정한 곳에서 식사 및 숙박을 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운송료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에 어떠한 운송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왕복 만원에서 2만원의 금액을 받고 선유도 내를 관광시켜주는 졸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운송료를 입구에서 오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불쾌감, 왕복 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와서 식사 안 한다고 안 태워주고. 만원에 숙박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자기네 뭐 식사를 탄다든가. 여기 내부에 들어와서 여기를 안 받고 이렇게 돌아주는데도 1만원 내리는 5천원씩 받아요.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군산시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선유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불법 행위로 인해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군산시의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10일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일반 여행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이며 완주군 유료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체험, 지역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토탈관광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으로 여행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실질적인 관광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내 유료 관광지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문화예술촌, 완주군 구이면 술 테마박물관, 소양면 대승 한지마을 등입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관광 시행 7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다음 달 15일 이내 여행사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 조달청과 우수한 지역 벤처, 창업기업 상품을 조달청 벤처 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벤처, 창업기업들이 소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벤처, 창업기업이 벤처 나라 등록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광주시에서도 지역 유망 벤처, 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지역 유망 벤처, 창업기업이 벤처 나라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수목원에서 전라북도 장애인걷기대회 꽃길만 걸어요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곳, 500여 명이 참여해 한국도로공사수목원 봄추천코스를 왕복하며 축하공연과 체험부스 등을 즐기며 장애인들의 참여와 즐거움이 더할 수 있었습니다. 송아진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며 행사명처럼 2017년에는 장애인 모두가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걷기대회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협회 회원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해 매년 열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10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신뢰받는 청념도시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념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고위공무원 32명은 공직자 스스로 공직생활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과 원칙 준수, 사익보다 공익우선, 금품 향응을 받지 않을 것, 외부의 부당한 간섭해제,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등입니다. 이번 서약식은 고위공직자의 참여와 실천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달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념서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등 가뭄주의 단계 지역에 대해 영농기 대비 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107%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 가뭄은 없으나, 경기도 오산은 국지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주의 단계인데요. 향후 3개월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오산의 기상 가뭄은 점차 완화되고, 전국적 기상 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경우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의 95%로 약간 낮은 수준이나, 이보다 저수율이 더 낮은 경기, 충남 4개 시군이 주의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드람 양돈농협과 협력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순대 희망드림 매장을 운영합니다. 이 매장은 도드람 FC측에서 시설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보령지역자활센터가 위탁 경영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10일 오픈한 보령 1호점에서 일하게 될 자활사업 참여자 10명은 지난 3월 6일부터 5일간 전포경영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